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.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고, 감행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합니다.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로 키웠습니다. 또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고, 무인 파괴 방수차,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